지금 일본이 후지산 대역 폭발을 염려하고 난카이 트러프와 사가미 트러프와 류쿠 해구까지 다 폭발할 것이라는 일본 침몰설에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너도나도 탈출하고 싶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 오늘 일본의 오염수를 방출하는 후쿠시마에 그러면서 이제 정말 태평양 자체가 오염이 되어버리고 이러면서 일본인 본인들도 이제 수산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일본을 떠나겠다라고 해서 일본을 이민을 일본을 떠나서 해외 국가로 이민을 가는 일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최악의 일본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경제도 지금 일본 이런 말하긴 좀 그러시면 남의 나라 경제 얘기인데 어쨌든 아베 노믹스가 또 실패했죠 양적 완화 정책이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의 경제마저도 지금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요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플러스 이제 다른 해외 국가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으니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수많은 관광객을 통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관광 회사들도 굉장히 거의 숙대밭이 되고 거의 다 폐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스시마, 대마도 대마도가 또 지금 그 최악의 상황이래가 대마도 지금 관광객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최악의 최악 중이야 뭐 한국도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국은 그래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호황을 좀 다시 바라보고 있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정말 지진부터 화상까지 그리고 뭐 팬더믹도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아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또 팬더믹은 안 좋아지는 건지 일본이 왜냐면 걱정되는 게 또 그 일본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가 현재 이렇게 수월하거든요 아직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팬더믹 부분도 지금 거기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그 헝춘에서 요나쿠니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또 만에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여서 지진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류쿠아일랜드를 해서 낮에서 또 지진이 났네요 이렇게 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지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만에서 요나쿠니를 위해서 이또 만 그 다음 류쿠아일랜드 낮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와는 이러한 구마모토로 간다고 처음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다른 지진학자분들 의견을 보니까 구마모토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이 꽤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글쎄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지진이 움직임에 의해서 구마모토를 본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의견들에게 보니까 구마모토의 지진은 꼭 그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지진이 움직인다는 그런 무브먼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도 보셔가지고 이제 구마모토 대지진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016년 4월 14일하고 2번 구마모토에 달성했죠 그리고 또 구마모토 지진을 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요 4월 14일날 구만의 1번을 쳤을 때 그때 그 강도가 7.0인가 그랬죠 조금 약한 지진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이틀 뒤에 7.3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그 어느 정도 좀 탁 여기 그 강지 나고 나서 다시 아휴 됐다 이제 돌아가자 와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 그 일본 시민들을 다시 한 10명 정도 사망하고서 다시 복귀했는데 왜냐면 그거를 그 뭐죠 본진으로 본 겁니다 그냥 강도가 세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틀 뒤에 그냥 7.3을 때려버리면서 내륙으로 또 한 40명 정도 사망하고 그러니까 구마모토는 거의 그 숙대밭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아 그 가고시마 추우시 가고시마 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참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실 겁니다 저 역시도 참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근데 이 그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본진과 전진 여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마모토의 케이스처럼 아 이게 본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거죠 전진일 수 강도가 강하더라도 전진일 수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합군이에서 연합군이에서 뭐 한 7.1을 쳤다 아 그럼 이거는 본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인거죠 한 며칠 뒤에 한 8.1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가 그러지 않습니까 뉴질랜드가 2월 4일 날 저녁 10시 50분에 7.2를 치고 나서 2월 5 몇 시간 뒤 2일 5일 날 다시 7.4 그 다음 새벽 3시에 다시 8.2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뉴질랜드 2월 4일에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맨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그때 제가 그 기억을 한 6.9가 있었어요 6.9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 올라갔는데 강하게 좀 치니까 할 때는 아예 본진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가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계속 강진이다 그러니까 전진과 본진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2월 13일 이었죠 그 저기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지진이 있었죠 이 7.3 지진을 이걸 우리는 그 본진으로 생각하느냐 전진으로 생각하지 그냥 본진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냥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온 하루 정도 피해가 컸겠죠 그 다음에 7.3이면 됐다 그때 1명 사망하고 150 몇 명이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하자 라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본진이 그러니까 이게 7.3이 전진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소련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낮에에서 또 일본에서 23시 1분 47초에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5.1 낮에 북쪽 106km 지점에서 5.1 지진이었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낮에에서 벌써 굉장히 한 7,8번 제가 7차까지 방송했잖아요 계속 또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에서요 그래서 이 구마모토 저는 이제 저만의 의견이 아니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마모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마모토를 칠 데 있어서 그 이 후쿠시마와 와카야마 쪽으로 해서 지금 지진이 또 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상승 이렇게 서서히 치고 올라와서 구마모토를 향해서 가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안타깝게 또 있다는 얘기인 거죠 후쿠시마 후쿠시마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또 발생을 지금 했다는 얘기인 거죠 후쿠시마 북쪽으로도 보면 후쿠시마에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3일 연속 지진이 났습니다 10일 동안 보면은 9번 지진이 났어요 후쿠시마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 와카야마에서도 지진이 났죠 와카야마 난카이트로프 쪽이죠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일본에서 4월 13일날 여기죠 여기 기이 수도 이 기이 수도는 뭐냐면은 일본 기이 반도와 시쿠쿠 사이의 해협을 얘기합니다 이 기이 수도에서도 지진이 났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오후 1시 9분에 금원이 2.7이었고요 진원의 기피는 10km였습니다 기이 수도에서 지진이 났고 역시 거의 내륙으로 보이는 그런 지진입니다 며칠 전에 와카야마는 확실히 내륙이었고요 하여튼간에 이 지금 이 난카이트로프입니다 이게 난카이트로프 지역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요동을 추고 있다는 거죠 이 난카이트로프 지역이 여기 얼마 전에 지금 와카야마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미 난카이 다 지금 폭발 위험에 있고요 굉장히 일본이 안졌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북쪽에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3일 연속 지진이 나면서 11일 동안 9번의 지진이 났고 다행히 오늘 도까라 아일랜드에서는 그 5번번의 지진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하셔야 돼요 도까라에서 지금 그 총 230번 지진이 났어요 4월 14일 오늘 도까라 아일랜드에서는 5번번의 지진이 안 났습니다 다행인 거죠 근데 어제 4월 12일에 도까라에서 지진이 36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지진이 4번 났죠 후쿠이에서 1번, 후쿠시마 1번, 이바라키연 1번, 야만아시 1번 이거 다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4월 12일날 굉장히 좀 일본이 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후쿠이 대지진 기억하시죠? 후쿠이 1번, 후쿠시마 1번, 이바라키연 1번, 야만아시 1번 그 다음에 도까라 36번, 6번 그래서 4월 10일 어제는 지진이 일본에 총 40번 났습니다 도까라 36번,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총 40번 그리고 현재까지 도까라 아일랜드에서 230번 지진이 났고요 안타깝습니다 기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수도에서 오늘 오후 1시 9번의 지진이 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일본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지금 대지진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은 4월 13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지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인도네시아 쪽에 지금 여긴 동티모르죠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동쪽입니다 4.5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남태평양은 로얄 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나왔습니다 4.3 나머지는 이제 그 저 보시면 네 잠시만요 어센션 아일랜드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렸죠 어센션이 이게 그 승천, 하늘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노스 오브 어센션 아일랜드 여기서 5.1 나왔습니다 아 예 다음에 아 여기 아프가니스탄 이게 항상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고요 아프가니스탄 이게 제가 그 보니까 그 저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네 그렇습니다 또 저 아프가니스탄 두 번 났습니다 지금도 뭔가 좀 뭔가 좀 그렇다는 얘기인거죠 지금 나는 아프가니스탄의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 본 겁니다 아 이 샌프란치스코 아 이건 저희 다이케 샌안데레스 단층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또 오클라호마죠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또 치고 2.6 또 처치고 다음에 뉴멕시코 이게 다 그 인위적인 테크 셰일가스와 석유 채굴 과정에서 염수를 지하에 뿌리면서 생긴 단층에 단층을 건들면서 먼저 인위적인 지진이 길리포니아 또 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다호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옐로우스톤이 지금 계속 옐로스톤에도 지진이 날 정도입니다 오리곤 약 오리곤 약 워싱턴 지진이 날죠 그 다음에 네바다 안타깝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LA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어야죠 샌안데레스 때문에요 여기 오클라호마하고 뉴멕시코 텍사스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유타 남부 유타에서 계속되는 솔트랙시티 쪽으로도 지진이 났었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본이 저기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기 아 이게 또 알래스카쪽으로 이렇게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가 계속 지금 요동을 친단적인 거죠 알래스카에서 또 다섯 번의 지진이 났고 얼마 전에 있었던 5.5 지진에 대해서 계속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진학자분들이 그래서 뭐 네 뭐 지나가는 한 3,4일 전이죠 어찌나에 알래스카에 지진에 대해서 즉 큰 의미를 또 미국의 지진 학자분들은 아직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섯 번 다 놨으니까 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죠 계속 어떤 알류산 열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알류산 열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진 학자분들은 알래스카쪽을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고 있다는 거 저기 저 감착하고 쿠릴 열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